hunt 이제 활발이 글링아 글링아 사랑한다 끀링아 fil JOJO SEO 어 하하하하하하하 준비 씹 안 될 건 안 되네 라운드 시작 조졌어 하하 공허의 구도자야 사랑한다 너무 멋있다 옛날에 그 제도 2000에다가 뒤에다 꼈던 그 진짜 그 꼬란 꼬랑지 같은 정말 어 너무너무 진짜 아름다운 그런 디테일이구나 이 꼬랑지 막 열 친구들 막 뺏어가지고 꽂고 막 그랬었는데 알죠 그거 뭔지 그 새 꼬랑지 몰라? 쟤도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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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쟤도 1000에다 꽂으면 개간지거든 쟤도 2000 말고 쟤도 1000에다 꽂았을 때가 개간지야 진짜 아 마모님도 그런 타입이었구나 한 8개씩 10개씩 막 꽂고 그치 그치 나 2, 30개 꽂았거든 그 통선 한 번 그냥 내 방향 다 꽂았어 나는 내가 거기서 재능을 느끼고 미래에 갔다니까 하하하하 그거에서 재능이 남달랐지 진짜 애들이 만들어달라 그랬어 계기가 하하하하 그게 진짜 계기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이제 학창시절 영향 많이 받았죠 좋네요 그 그래도 이게 완성됐으니까 하하하하 자 공허의 구도자에 살아간다 한 번 갈게 처음에 한 번 하자 그냥 그러지 그렇지 하 나이스다 나이스 진짜 나이스다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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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하자 muito 지나 정말 잘했어요 음 괜찮아 정말 잘했어 너무 잘했고 아 뭐야 그 지금 제가 자이언트 플라워 하나 위치를 실수로 바꿨거든요 사실 잘 못 눌러서 graham 한번 점검 좀 해 주실래요 Pod compression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한 번 더 있잖아 친구야? 음.. 괜찮아 괜찮아 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음.. 난 너의 능력을 믿어 공허의 구도자야 한 번 더 가자 아 그렇지! 자 이제 저희에게 가장 큰 숙제가 나왔습니다 X등급? 둘 다? 네 조졌다 아 내가 아까 정화무선 욕하면 안 됐네 그리고 또 만들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유닛 와.. 우리 그.. 막 갈 수 있을까?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파수기도 만들어야 되고 아 대박인데? 그러면 힘들겠는데? 이따 갈 때까지 가봐 가시죠 차라리 그냥 출근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돈 모아놨다 망할 바에는 100라운드가 진짜 고백 쓰세요 쓰세요 아 네 96라운드에 싹 뽑아서 쫓지다 돈 얼마 뽑을까? 그때 싹 뽑아버려요 그냥 전 100원을? 네 있는 돈 다 뽑아버려요 아 그래 있는 돈 다 뽑아놨어 네 어차피 저희가 높게 라운드 멀리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그래그래 아슬아슬한 라운드 금지에 돈을 싹 뽑아서 그래 진정한 진정한 도박을 가는 거지 거기서 모든 걸 거기서 모든 걸 거려야돼 진짜 어 아 한명만 진짜 X등급 바로 떠주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깐요 아 어우 진짜 눈뽕 장난 아니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모선레벨이 차근차근 잘 올라가고 있네 으흠 어? 그 와중에 모선이 또 랩터 먹었네 그래 모선도 먹어야지 아 모선? 모선이 먹으면 안되는데 응 모선은 합쳐야되잖아 네 모선이 이게 광역이다 보니까 그냥 아유 잘했다 정한모선아 너무잘했다아 잘했어 잘했어 아유 쓰담쓰담 음 사랑해 지금 그냥 신현이는 다 돈 뽑아도 되지 않을까? 네 이번 라운드 끝나면 바로 뽑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라운드? 95라운드 끝나면 96라운드에? 지금 이제 이거 시간 끝나면 그러니까 0초 되면? 지금 뽑습니다 네 가시죠 다 뽑아서 이제 갑시다 어 모두 출금했어 자 가스 일단은 가스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적금을 탔다 그 지금 있잖아요 빨리 지금 하나 뽑아도세요 그 일반 유닛도 뽑으세요 지금 저는 못 모호해요 아 진짜? 네네 강화도 되세요? 저는 지금 할 수 있는게 유닛 스킬 쓰는거 밖에 없어요 돈이 전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? 조졌네 아 이정도 가스는 필요할거야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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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급 가자 궁호의 구도자 먼저 갑니다 C B A A A B A 지금 미네랄 다 쓰신건 아니죠? 아 다 안썼지 일단은 그러면 지금 있는 가스 다 쓰고나면 네 D 가스를 하지 말고 바로 파수기를 먼저 뽑아야될거 같아요 아 오케이 C D B C D 아 왜이래 성적이 B 오늘 등급 짝이 안되네 C 와 그래도 A가 안나오냐 어떻게 D A D A A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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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얘네들 소리를 듣네 이제 어떡할까 이제 파수기 나오려면 어떻게 싸구려볼건? 네 싸구려 오케이 파수기를 만드는데 카라스 하나, 암흑초자 하나, 집전관 두개 제가 그냥 계속 뽑아둘게요 지금 컨트롤해서 빼주세요 아 네네 예 제가 하나하나씩 씹는 것보다 훨씬 나을거에요 계속 뽑을게 계속 계속 뽑을게요 어 잠시만요 네네네네 더 뽑아? 네 잠시만요 그거 하세요 제가 이거 누를게요 일단 이거 다 팔면 될 것 같아요 예예예예 저런거 제가 팔아야되죠? 네 여기 팔았고 계속 갑니다 예 와 이 게이지가 한 번 모으는게 되게 힘들구나 크게 안 나오네 없어요? 네 없어요 안 나왔어요 더 갑니다 어 잠시만요 하나 나왔다 하나 더 뽑아야 돼요 저거 오케이 쌍오리 못 가면 더 가고 안 나왔네요 다 팔아? 네 다 팔아야 돼요 와 근데 돈이 이제 없어 다른거라도 싹 다 팔아야겠다 아 안 나왔네 아이고 안 나왔어? 네 안 나왔어요 저게 하나가 안 나오네 와 진짜 안 나온다 안 나와? 네 대박이네 나왔죠? 아니 추적자가 필요해 추적자 그 좋네 무리하지 말래요 페인타임이 나왔다 나왔어? 네 아 바로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잠시만요 가자 그거 합치면 됩니까?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X 정도 띄우면 됩니다 나머지 다 팔면 되죠? 네 싹 팔고요 오케이 아 나머지 다 가스로 바꿀게요 네 일단 좀 감옥은 가야되긴 하는데 자 공허의 구도자야 제발 X등급 한번 가자 어 이제 좀 갈 때 됐잖냐 A A B B A S A C B 뜰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어 D D S 더블 S 그렇지 가능성이 있잖아 그치? B A 어 차근차근 갑시다 아 도졌다 와 미네랄 없네 어 미네랄까지 다 썼어요? 아니 아직은 있는데 좀 힘들어 이제 좀 아까 터치기 뽑는다고 미네랄 좀 많이 쏜 어 거울이 너무 많이 썼어 솔직히 간다 D B S S S S A A X X X 떴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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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와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고지가 눈앞이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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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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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B B B S S S X D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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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아 이제 어떡해 가야될 타이밍입니다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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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수기 파수기 들어와 파수기 들어와 파수기 들어와 자 가시죠 하아 인생전 이거지 후 후 지렸어 지렸어 어 지렸어 지렸어 바로 강화 갑니다 네 어 이거는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저희 그거 먼저 뽑아야되요 뭐 뭐 뭐 우주모함 저 작은거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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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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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네랄이 없어 아 떴다 떴다 드디어 떴다 아 100라운드 찍기 전에 결국 떴네요 아 가스 그냥 다 걸어 그냥 모르겠다 글링아 한번 니가 한번 보여줘라 진짜로 글링아 지금 한번 니가 지금 나오 그렇지 선생님 한번 자신감을 갖자 진짜 그렇지 글링아 글링을 아 아 나쁘지 않아 더 벌었어 더 벌었어 그래 그래 벌었어 벌었어 번 게 어디야 2 1 라운드 시작 셀랜디스 저 위치 괜찮습니까 저거? 아 약간 내릴게요 음 이렇게 되면 이제 버서커파이지 긴장한다 이제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요 와 이걸 해내네 개복디하는 인생이 있다 어 뭐야 자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보시구요 유튜브 채널 나옵니다 조만문 채널에서 PC란에 보시면은 어 스타2 유즈맵 무한도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개복딜 정말 재밌는 편들 많이 올려놨거든요 어 어 파수기 위치 옹기라는데 살짝 아 땡겨왔어요 응응 어 어 왜왜 세트효과가 적용이 안돼요 지금 어 뭔 소리야 셀랜디스 고르곤이 합쳤는데 세트효과가 적용이 안돼요 왜이래 뭐가 적용이 안돼요 세트효과요 세트효과 누구라 고르곤이와 셀랜디스 해치됐나 아뇨 지금 조합에는 있는데 와 와 뭐야 이게 왜이래 여러분 이거 원래 됩니까 둘이 세트효과 네 세트효과 있어요 원래 와 이게 또 버그인가 그러면 원래 우량하라는 버프가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적용된거 아니야 지금 버프가 안되있잖아요 아 아 그러네 네 어 뭐야 왜이래 왜이러지 셀랜디스 A가 아니라서 그런거냐 A잖아 셀랜디스 아니아니 등급은 상관없어요 그냥 유리만 있으면 되요 그래 나도 그랬던걸 기억하는데 이거 한번 뽑았었거든 사실 또 이거를 지금 우주모함을 다 안뽑아서 그런가 혹시 아 그러니까 이거 버프가 안들어오지 이런 경우가 있나 아직 좀 남아있긴 하거든 네 이제 하나 더 뽑으면 되긴 한데 원래 버프 바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뽑자마자 여기 버프가 안들어가지 그러게 여기 뜨는게 없어 공격속도 10% 증가밖에 없어 저건 어차피 파수기 그 스킬이라서 어 이거고 뭐 하나가 빠졌나 아뇨아뇨 원래 두개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최신이 최신 자료도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 여기 게임 자체에도 있어요 그게 세트효과 아 미쳤네 이거 버그네 이거 왜이러냐 아 뭐야 이거 왜이래 이때까지 됐던게 왜 안되 그 마모님 혹시 마모님 그 버프창에 한번 확인해봐주세요 어디있죠? 지금 은행 끄시고 네 이던저 바로 위에 보면 은행 바로 옆에 세트효과라고 있거든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거기서 눌러보시면 재빛에서 여덟번째 우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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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량이 적용되었어요? 네네네 아 그냥 버프창에 만든거구나 아아 그럼 됐어요 아 이게 네 아 그리고 이제 팔자 좀 캐릭터들죠 아 떴네 떴네 붙었어요 붙었어요 그 우량하 때문에 지금 뽑은거 같네 이제 떴습니까? 아 지금 유닛은 안떠있는데 아마 유닛에서 저 작은애들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기에 뜨는걸로 바뀌었나봐요 아 걔를 누르면 그게 나왔어? 원래 큰애들 처음에 제가 했을때는 큰애들 나왔었거든요 작은애 한번 눌러보셨어요? 확인하셨어요? 작은애는 눌러요 저희가 아예 선택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 그럼 내가 한번 봐볼게 아니요 저희 아무도 아 그러네 근데 좀 이상한데 원래 그러면 생각해봐 아아 우량화 버프가 지금 저 돌아다니는 애들 공격이 100%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두배가 되는거에요 저 돌아다니는 애들 그래 믿어보자 아마 적용이 된거 같긴해요 지금 데미지가 확실하게 세진건데 지금 이제 그리고 30% 강화 갈게요 네 자 가자 첫번째 아 실패 왜냐면 100라운드 내가 진짜 무서움을 알거든 이제부턴 이거 킬께 여러분들 자 버서커 파워닌 목숨 21개 왜 21개야 목숨찍으셨나? 목숨찍으신거 같은데요 게임이 공평하지가 않아 저희도 찍을수 있는거에요 저희도 찍을수 있어요 목숨은 으흠 으흠 자 지금 이따 두번 실패했구요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 세번 실패했구요 아 셀렌디스가 여기서 떠져야되는데 셀렌디스가 지금 사실 강화가 안되있어가지고 되게 불안해 그치? 디디 좀 빨리빨리 해야되는데 아 사랑? 셀렌디스야 오늘 뭐해 오늘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진짜 근데 이게 힘이 또 통하긴 했잖아 셀렌디스야 제발 강화하자 어 지금 어 진짜 아빤 너밖에 없어 진짜야 어 너가 진짜 나머지는 다 떨궈져야 니가 세자야 어 가자 너 아들중에 짱이야 너가 셀렌디스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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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렌디스 성별 여자야 아 여자야? 미안하다 딸아 딸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딸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딸아 미안하다 딸아 아주 그만큼 진짜 사회에서 남자를 인정받는 여자다 그런 말 한겁니다 아 셀렌디스야 사랑한다 내 딸아 강화 딱 더더말고 일곱번만 하자 기회에 일곱번남았으니까 음 어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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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민내나 많아졌다 잘 먹었나보네 셀렌디스로 먹었는데 내가? 셀렌디스로 먹었는데 내가? 아니 쫄따구어 먹었어 그래? 보스 사냥고 떴는데 여기? 아 그러네 어 내가 강조했거든 실패했습니다 셀렌디스야 내 딸아 이건 아니잖아 아 그렇지! 아 역시 내 딸이야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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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야 무슨 송금시간 8시간이 아니라 풀이해 풀이해 24시간 다 가죠 너 어 집에 들어오지마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후 집에 들어오지마래 흨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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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너가 원하는대로 인생 다 살게 해줄게 셀렌디스야 가자 내 딸아 흫흫 음 자 여기서 너가 강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달려있어 너한테 다 달려있는 거야 이제 가자 한 번 더 가자 집 사줄게 집 사줄게 거기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 가자 제발 한 번만 가자 가자 강하게 키워야되나 강화 안되면 이제 그냥 인생 털려 아이고 버섯거님 고생하시네 어 왜왜왜 지금까지 잡고 있었어요 어 진짜? 아 지금 내 목숨이 마이너스 나냐 이게 백라운드잖아 이제 백라운드가 죽음이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진짜 이제부터 죽음이야 아 우주를 사달래? 어 눈을 실명하게 되면 우주가 보일거야 사탄하면서 응